유튜브 3분 줄넘기 채널과 함께하는 신나는 기술줄넘기 중급 4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느린 크로스스윙 기본 뛰기 기본 스윙 8반 크로스스윙 8반 기본 뛰기 기본 스윙 4반 크로스스윙 4반 기본 뛰기 기본 스윙 8반 크로스스윙 8반 기본 뛰기 기본 스윙 8반 손바꿔 8반 기본 뛰기 느린 크로스스윙 8반 크로스스윙 4반 기본 뛰기 기본 스윙 8번 크로스스윙 8반 크로스스윙 8반 기본 뛰기 기본 스윙 4반, 크로스 오픈 2반, 기본 뚫기 기본 스윙 2반, 크로스 오픈 1반, 기본 뚫기 크로스 오픈 스윙, 기본 뚫기 크로스 스윙 8반, 크로스 오픈 4반, 기본 뚫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크로스 스윙 4번, 크로스 오픈 2반, 기본 뚫기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신나는 유튜브 3분 줄넘기 크로스 오픈 3반, 기본 뚫기